아저씨 야! 오빠 너무 출발시켰어요 고은찬 한 번만 안아보자 나 너 좋아해 응? 내 시야에서 제발 웃지 말아줘 트레저의 아이돌이 빛나는 밤에 이탈리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제발 웃지 말아줘 아니 나 멘트 좀 하게 해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 둘 셋 웃으면 다 달리야 오케이 이번에 루트와트에 100원을 받게 웃는 사람 와이프였어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보물을 얻는 것과 같다 아니 나 멘트 좀 하게 해 진한 우정을 낼 봐줘 봐줘 진짜 해야겠다 진짜 해야겠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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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 진짜 트레저의 아이돌이 바라 빛나는 밤에 글씨 아멘 시작 블랙 플레스 인생에 단 한 번 있을만한 소중한 기회라는 뜻인데요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섬이라고 느낄 때 아무리 채워봐도 텅 빈 것만 같을 때 저희 트레저가 우연이 아닌 운명처럼 헬로우 하고 나타나 친구가 되어줄게요 삶의 무지개에 입혀서 아침의 품으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요 여기는 트레저의 아이돌이 빛나는 밤의 네 저희 트레저가 아이돌이 빛나는 밤의 2대 아밤지기가 되었습니다 아밤지기를 맡게 된 소감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항상 저희가 게스트로만 나오다가 저희 이름일 건 라디오라니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그런데 DJ분들 별명이 하나씩 있으셨잖아요 다들 김신영, 유나는 신디 갓세븐 영재 선배님은 달디로 불리는데 저희도 별명 서로한테 지어주면 어떨까 서로한테 지어주면 어떨까 GD? 오! GD가 있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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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아 추워 잘한다 변석이 형 짝띠? 네 짝띠? 네 짝띠 짝띠 형, 짝띠 네 초콜라디 킥을 붙이면 형이 싫어할 수 있어 귀엽기 짝띠 짝띠 감사합니다 짝띠 얼굴이 작잖아 얼굴이 작잖아 아 그래요 얼굴이 맞지 별명도 정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볼까요? 네 짝띠 트레저의 극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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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토론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MBC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주제를 뽑고 멤버들과 토론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근데 또 트레저하면 토론 아니겠습니까? 예스 맞죠? 어떤 문홀리가 오갈지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드라마에서 주제를 뽑았나요? 네, 오늘의 극장토론 주제를 뽑은 드라마는요 커피프레스 1호점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정한이가 두 살 때 나온 네? 정한이가 아직 애기일 때 나온 드라마고 저희도 저희는요? 저희도 저희 뭐 아 이거 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7살 때 그러면 TV를 안 봤을 때예요 저를 포함해 어떤 드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영상 보고 올까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 동일 선생님이다 이름부터 바꿔요 왕자는 무슨 프린스로 하죠 프린스? 남자? 그럼 저는요 넌 안 돼 인마 너 따주해 왜 안 돼요? 진짜 잘 쓰 nós 네? 안 한 번 안four 헐 억! 이게 07 감성이구나 가능하다고 선점 보고 후 안 눈다 니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하네 오 마이 갓 멋있어요! 이제 영화 한 편 본 것 같다 토론 과몰입을 돕기 위해 방금 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연기해 볼 텐데 감히요? 감히 해볼게요 감히요? 그래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한 명씩 역할 발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은찬님 은찬님 한결입니다 아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트레저 커피 프린스 1호전 시작해볼까요? 네! 샵 카페 은찬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남장을 하고 잘생긴 남자 직원만 뽑는 커피 프린스에 취직하게 된다 어? 뇌를 남자라고 해달라고? 하이 씨 황당한 얘기를 다 듣겠네 아저씨 아저씨 야 뭐 당장 속았다 치자 나중엔 어쩌라고? 나중엔 말하면 되죠 일단 취직부터 하고요 야야야야 조용히 한결에 온다 일단 얘기해 한결에 온다 예 사장님 카페 이름부터 바꿔요 왕자는 무슨 프린스로 하죠? 프린스? 남자? 그럼 저는요 에이 너는 안 돼 인마 나중에 왜 안 돼요? 예쁘잖아 잘생겼잖아요 야 내일부터 출근해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사장님 은찬과 직원들의 잘생긴 외모 덕분에 카페는 여자 손님들로 분전성실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한 줄로 서주세요 야 여기 지금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 다 보드린가 봐 어떡해 은찬 오빠 여기 한 분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야 앞으로 좀 가봐 어떤 걸로 드릴까요? 딸 오빠 너무 짜 오빠 너무 짜 신쳤어요 한결과 은찬은 함께 일하며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한결은 자신의 감정을 테스트하기 위해 은찬을 안아보기로 결정하는데 드래곤볼 하지 마세요 고은찬 네? 한 번 안아보자 야 고은찬 한 번만 안아보자 네? 너 때문에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아보자 그럼 해결이 날 것 같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수고했다 가자 한결 한결 아무렇지 않은 척 은찬과 헤어지는 심장을 부을 잡고 숨을 내쉰다 한결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은찬을 애고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맨날 수 틀리면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저 절대 못 나가요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정말 싫다 너 왜요? 나 사랑해서요? 넌 그게 그렇게 쉬워? 넌 쉽구나 별거 아니구나 나만 어렵구나 나만 어렵구나 무슨 일이야? 두 사람 왜 그랬는데 형! 그만해! 밖에 손님들도 있는데 마이찬 괜찮아? 왜 또 싸워 사장님 일단 내리봐요 결국 한결은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나 너 좋아해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 안해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젠 상관 안해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젠 상관 안해 한결 은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예 예 예 아 멜론 눈빛 뭐야 확실히 감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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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커피프린스 1호점의 한 장면을 연기봤는데 다들 어떠셨습니까? 아 차이가 연기를 진짜 잘하는데 마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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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마이장 마이장 그래서 오늘 극장 토론 이어서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론 주제는 네 세상에 외계인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아 지금 대사에 외계인이 나와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상관 안하는데 아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는 판넬 보이시죠? 아 네네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A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B를 들어주시면 돼요 네 네 하나 둘 셋 A 어? A가 맞네요 A 외계인은 존재한다를 선택한 멤버는 7명 B 존재하지 않는다를 선택한 멤버는 3명인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또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많이 보는 결과 절대 있습니다 맞아요 절대 있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있었다면 달에는 왜 외계인이 없었을까? 자 우선 자 이 방대한 우주에 지구인들만 있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지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달은 연관을 지지 않으셔도 돼요 외계인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생겼습니까? 겸상하고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세화칸 찍어드릴까요? 드릴게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너무 공격적이다 너무 공격적이다 저기 우리 5.1 구역에 따르면 그쪽에는 이제 많은 그거 뭐시기 금지 구역? 금지 구역도 이제 존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지만 이 5.1 구역의 실체는 거기 안에 이제 군사 기지가 있기 때문에 출입이 금지된 거고 거기 안에서는 외계인에 관련된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근거 영상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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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저희도 누군가에게는 외계인입니다 제가 외계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 외계인이에요 네 뭐 존재는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외계인이라고 하는 건 신뢰인 거죠 어쨌든 있다고 인정하시는군요 존재가 있는 걸 가정하에 하시는군요 존재가 있는 걸 가정하에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라는 그 전 단어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그런 대상을 만든 거지 존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콘 같은 그런 네 그런 아니 근데 자꾸 뭐 SNS에 자꾸 나오잖아요 본 거 같다 그런 거 그런 거는 말이 헛나온 게 아닌 거 같아가지고 그런 기사들 자체가 인간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한 주제인 거죠 그치 그거는 허구 사실들이 허위 사실들 그치 그거는 허구 사실들 허위 사실들 저 바뀔 거 같아요 전 외계인 안 믿을 거 같아요 뭐예요?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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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아 큰일 났다 나와야지 너무 왔습니다 지금 지금 의견이 바뀌었다 하면 일단 도영이만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회원도 바뀌었어요 사회원도 바뀌었어요 사회원도 바뀌었어요 사회원도 바뀌었어요 트레저와 함께한 오늘의 극장 토론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음 트레저의 아이돌이 빛나는 밤에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또 오늘 2대 아밤직이가 되어봤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은 어떠셨어요? 뭔가 우리끼리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긴장이 덜 되는 거 같긴 해요 근데 진짜 굉장히 변하네요 정리가 변하네요 정리가 변하네요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와 하루도 함께해줘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저와 하루토의 유닛곡 고마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대 아밤직이 트레저의 정우 아사시 정환 준규 지디 연석 하루토 요시 도도영 재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마저 얘기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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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잘 자요 20대 아밤직이도 저희가 할게요 20대 아밤직이도 저희가 할게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intensity 배붙 beş 처방 6시 8시 need forty 3 수 1 6 감사합니다.